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박범계의 정신나간 발언에 문재인이가 난리가 났으며 또한 경남 양산 문재인 사조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박범계가 제대로 사고를 쳤으며 이재명 측에서도 충격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박범계가 윤석열 정부 정치탄압 대책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감옥과 관련된 발언 윤석열 정부의 검찰 공화국 발언을 한 것은 좋은데 99 유튜버 문재인의 경남 양산 사조까지 건드리고 또한 이재명 사법 리스크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중진위원들도 박범계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려면 문재인을 빼고 검찰 공화국 좀 두루뭉술하게 해야 하는데 문재인을 정조준으로 한 윤석열 정부 또 윤석열 정부의 사주를 받은 경남 양산 사조 유튜브들 뭐 이러한 발언을 하니 언론들도 법조계도 또 2030 커뮤니티도 박범계의 정신나간 발언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도 큰 문제인데 문재인까지 소환을 해내서 문재인의 경남 양산 사조까지 발칵 뒤집어 푼 박범계 제대로 사고를 쳤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비명계 중진위원들이 박범계 윤석열 정부 정치탄압 대책위원장의 충격적인 발언에 부정적인 의미를 계속해서 성토해내고 있다. 비이재명계 중진위원은 박범계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언을 할 수 있지만 구구 유튜브 막말 경남 양산 여러가지를 소환해내서 윤석열 정부가 마치나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사조 그 구구 시위를 주도하는 것처럼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며 비이재명계 중진위원은 박범계 위원장에 대한 발언에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부장검사 출신인 신혁기 변호사 역시 박범계 위원장의 발언의 그 진위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검찰공화국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러 부분들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여기서 제일 잘못한 부분은 왜 이재명 사법 리스크도 문제가 많은데 문재인까지 소환을 시킨 것이냐며 초대형 사고를 친 것은 바로 박범계 위원장의 한명 미달 발언에서 드러났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2030 커뮤니티에서는 박범계 위원장이 마치나 이런 모든 일련의 검사의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위에 움직여지는 각본처럼 이야기했다라며 민주당 박범계 위원의 정신나간 발언에 또한 이 발언의 송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박범계 위원은 현재 SNS에서도 강하게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후 박범계 위원의 발언이 나간 이후 경남 양산 사조에 있는 우파 유튜버들은 박범계 위원이 문재인 양산 사조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우파 유튜버들을 폄훼했다라며 박범계 위원을 송토하는 방송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박범계 윤석열 정부 정치탄압위원장이 12일 검찰의 문재인 정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이야기하며 이 문제는 불거졌다. 박범계 위원은 이 문재인 정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정부의 표적 수사, 표적 감찰이라며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사법 디스크도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소환을 한 박범계 위원장. 박범계 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기록관실에 대한 검찰의 무제한적인 압수수색이 있었고 전임 국정원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강렬을 겨냥한 무제한적인 수사와 감찰이 예고돼 있다라며 아무리 생각해봐도 양산에 가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범계 위원은 양산 사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극우 유튜버 여러 질서 분란자들에 위한 시도 때도 없는 소음의 막말, 유혹설, 비방을 넘어서 윤석열 정권 쪽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한 전임 강려들에 대한 감찰과 사정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조 우파 유튜버들 사주한 것처럼 이야기해 이 사태는 빠르게 확산돼 퍼져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박범계 위원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검찰들 노골적인 정치보복이자 정치탄압이라고 했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윤석열 정부의 감찰 사정이라고 규정하며 극히 분노한다라고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박범계 위원이 추석 민심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좋은데 문재인 전 대통령 감옥 가는 것까지 거론을 하며 윤석열 정부가 마치나 경남 양산 문재인 사조 앞 우파 유튜버들의 시위를 지령 내린 것처럼 이야기한 건 매우 잘못된 것이며 이것은 보통 큰 사고가 아니다라며 공식 사과해야 한다라고 질타하고 나섰다. 또한 이 소식은 지금 빠르게 SNS에서도 박범계의 망말 망언이라는 제목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하고 문재인 양산 사조에 대한 옹호 발언을 했던 박범계 의원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의 댓글에서도 또 박범계가 해냈다. 함량미달 박범계가 문재인과 문재인의 인사들을 옹호하며 윤석열 정부를 공격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라며 함량미달 박범계 저런 자가 어떻게 법무부 장관까지 했는지 아이러니다라는 댓글들이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제대로 얻어 터진 박범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